여기가 안내려간다는거지? 어이구 딱 봐도 딱딱하게 굳어보이는구만 뭐야? 뭐가 이렇게 안에 가득하냐? 뭐지? 술도 빠졌잖아 술도 빠진거라고 새로 한 번 해? 네 네 뭐야? 뭐야? 배광이 내려가다가? 배광이 내려가다가? 배광이 내려가다가? idos 췄ة 기름을 다 막힌거에요. 빨리지도 않아요. 굳어가지고. 고화수척해야 돼요. 고화수척해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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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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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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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내비 뒀으니까 그런거죠 썼어야 되는데 안쌌가지고 앞으로도 물을 많이 내려서 쓰셔야 돼요 식용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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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정기 청소 중입니다. 적정기 청소 중입니다.